점프 실력을 볼 수 있는 띵틸입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할 뿐이야 투전! 보여주자! 헨리 파이팅! 170mm 90mm 2m로 한번 가보죠 투전! 상대가 안 되지 시간 없어! 미쳤어! 그렇지! 넘을 수 있을까요? 진짜 멋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파이팅! 이제 마지막입니다!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! 한 번에 가자! 이길 수 있어 와 진짜 빨라 할 수 있어요! 우와! 이길 수 있어!